디스도 제멋대로 뿌려놓은 업보라는 씨앗을 짓밟고 현졸함에 노래가 닿질 않는 이곳은 폭력본인 지옥 같은 곳이고 교통법에 따른 데도 목적지엔 도착할 수 없어 이제 아무래도 못해 명예와 돈따발 미래도 전부 가져갈 테니 거절 답인 거절할게 기대하시게 쓸모없는 놈들 뿐 전부 짜증나는 것들 뿐 쓰레기들 버려져서 부모도 만나면 목이 나 살고 싶다 말한다면 오히려 더 가치없지 이 세상은 그런 놈들 천지니 항상 관계 조심하게 나 바이바이야 라이라이한 세계에서 다른 타이첨은 이미 맞뿐 나야 경찰이여도 현명하신 선택을 알게 바래 우리 쪽으로 붙는 거야 힘들게 했던 녀석들을 먼저 깊은 곳에 처리해 없애 던져버리는 거야 나의 것이 된다면 이 세상의 절반 줄 테니 내 앞에서 머리 벗도록 약자는 복수를 낙회하고 앞자는 칼날을 쥐게 하고 용서받지 못할 일이라도 괜찮아 내가 용서할 테니 손안에 들어오는 것들은 배신자 녀석들 같은 것은 결국엔 다 날 한발이면 누구인지 알았어들 붙겠잖아 응 아 으 으 마약 때문에 저 그림 밟고 세부 체나타운 인위적인 펑크 타이어 폭만을 감춘 나잇 이리저리 떠들지 말고 다친 건 못해 완전 핫비로 비워버린 지갑 구역을 두 번한테 싸워 터미건으로 죽여버려 장이 역제인 수배령 넘치지 못해 재즈 스윙과 위스키와 마찬글 잠들어버리냐 모습 끝없이 목숨을 터주는 소리 걸려 부수는 밤 치워도 치우진 못하는 것 자고 일어나도 전쟁터 어린애들에겐 유대감을 배신자에게는 형벌만을 마음에 들지 않나? 그렇다면 네가 해보던가 기껏 얻어낸 목숨이라면 소중하게 여기는 편이 좋을텐데 너의 행동이 흥미워야 너의 죄책을 가서 벗어나기 위하는 것이라면 세상의 일치에 맞게 너의 죄책을 전부해라 배부가 아멘